미우가 반가웅에 같이 섞여야 돼.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 여기 미우, 여기 반가웅. 아니 이렇게 나누지 말고. 안 돼. 이렇게 나눠. 이렇게 나눠야 돼. 짜란. 제가 오늘 진짜 작아가지고요. 이게 진짜 안 되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내가 이렇게 내려갈게. 안 돼요. 멋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만 해줘도 돼. 내가 이 정도 까치발은 들 수도 있지. 이렇게 좀 보겠다네. 귀 뭐 있어? 그랬어? 행복하지? 네. 혹시 촬영가 부모님의 애정과 관심을 받으면 예쁘게 나올 수 있어. 잘해야겠다, 나도. 미소가 아름다우시네. 합성인 거 안 믿기죠? 어? 합성이에요? 얼굴이랑 몸이랑 합성이에요? 네. 벚꽃이. 아, 배경이야?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아, 어떻게 해주냐고요. 그게 말이야. 우와, 지금이 훨씬 낫다.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어떻게 해주냐고요? 잘생겼다. 여는 상담. 아, 근데 약간 상담은 해주는데, 막상 또 이제 제가 잘 못하는 거. 다 그렇지 않아? 다 똑같죠? 나도. 남 얘기는 잘 듣고 이제 막. 이래라 저래라 해주는데. 할 건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일어나려고 하면, 못 일어나게 할까요? 아, 안 친다고? 안 친다고? 아니, 안 친다고. 간 안 나오면 퇴근하자. 어쩔 수 없네. 제가 특별히 해드리겠습니다. 연예 카우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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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기억이 안 나. 나 리얼로. 카우스입니다! 5이나 못했는데요? 어깨빵 맞았어, 어깨빵 파이팅 파이팅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되니까 코로나 온두 선고되기 한 말이야 선고되지 않아? 선고되지 않아 비비에 룰 군대예요, 실제로 홍보월서 너무 배웠어요 생각보다 오는 것도 너무 싫어 생각보다 너무 좋긴 했는데 아, 무스랑 제인인가? 나 팀장님이 있어 나지나 씨한테 루틴 점이 있는 거야 팀장님이라고 불러서 지금 피쳤어 피친 건 맞았는데 안 피치게 피친 척 하지 마 어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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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이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감독님이 하시는 거 같은데 멸망인가 안 오네 이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감독님이 하시는 거 같은데 멸망인가 안 오네 아 이거 잡아주세요 아악! 멋있었어? 네 멋있었어? 다시 살려면 이렇게? 그래야 한 방에 이렇게 둘 다 얼굴 사니까 그거는 점 그렇네요 제가 부분이 좀 황하고 그런데 자기가 눈으로 자꾸 오는 게 오 어떻게 어때요? 네 하긴 해도 너무 그렇게 하나도 속이지는 않을게 아잠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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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다고 아잠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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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잠맞다 아 빨리 와 아잠맞다 뭐 하여간다 아빠한테 전화합니다 아잠맞다 아잠맞다 근데 여기 있어 엄마한테 돈 받기로 했잖아 아잠맞다 아니 멸망이가 참 멋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 안 돼? 풍속받는 냄새가 나 밑에 자막이 넓고 바로요. 됐어, 됐어, 됐어. 기가 막힌 탈비였죠? 오, 소름 돋아. 역시, 역시 권영이 가족이. 한국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권영이. 나도 와장창. 어떻게 할 텐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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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힘들면 괜찮아. 원래, 그 있죠. 본인이 힘들면. 고흑잘 터지겠다. 자세 힘들면 예쁘게 나. 그렇지.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받아들이기 좋지. 그거야. 그렇게 하면 돼. 그거야.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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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가 진짜 어중쫑하긴 하네. 좋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뜨해진 봄처럼 예쁜 꽃을 피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